주니엘의 앨범 제작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주니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메이크스타에서 주니엘의 앨범 제작 프로젝트가 지금 종료가 되었어요 그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앨범을 아주 순탄하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여자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니라 좀 힘드네 아 네 총 262분이 참여해주셨구요 281.81%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일단 제가 리워드를 리워드를 하는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명예제작자 증서 감사 인사 영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니엘 공식 SNS 명예제작자 리스트 인증사 올리기 올려드릴거구요 굿나잇 인사 음성파일 보내드릴거구요 주니엘의 사인 앨범 보내드릴겁니다 그리고 앨범 크레딧 명예제작자 이름 올리기는 올라갔구요 포토카드 세트도 다 찍어놨습니다 보내드릴겁니다 주니엘의 미공기 인사 사진 세트도 보내드릴거구요 친필 기명 편지도 조만간 제가 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주니엘의 사인 폴라로이드 명예제작자 호명 생일축하 영상 보내드릴겁니다 스페셜 기프트가 올라와있잖아요 그건 저의 콘서트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 받으시면은 제 콘서트 보러와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주니엘과 함께하는 스페셜 팬미팅이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에 연락이 갈거에요 저와 같이 맛있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주니엘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